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3주 정도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원제, 동생 파혼 후의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다들 그간 안녕들 하셨나요? 저는 일전에 결혼 일주일 딱 납두고 파혼 결정을 했던 저희 동생 문제로 이곳에서 조언을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당시 많은 조언을 얻었고 그래서 도움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더 그지같이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 집안에서 저희 동생한테 문자로 혼수랑 결혼준비비용 일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총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했는데요. 만약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각오해라. 이런 협박까지 해야 됐는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무시하자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진짜 그지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혼집으로 구한 전세 아파트 있죠. 저희 엄마 명의로 된 거 5억짜리. 여기에 그 여자랑 그 여자 엄마가 함께 거주하며 비본도 바꿔버리고 저희 가족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 엄마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3억을 주면 혼수는 그냥 두고 우리는 몸만 나가겠다. 아니면 이 집을 우리가 뺏어가겠다.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게다가 저희 동생한테는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온갖 패드립에 욕설을 퍼부었고요. 뭐 이거는 증거로 쓰기 위해 전부 녹취를 해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도 필요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랬더니 마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흥! 우리도 이미 김현장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다. 한번 해봐라! 뭐 일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김현장 선임을 한 게 아니라 선임을 할 거래요. 그리고 이게 벌써 열흘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거기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 집이라는 거죠. 이 모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자가 일 때문에 나가면 엄마가 들어와 버티고 또 엄마가 나가면 여자가 들어와 버티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며 집을 지키면 번 서고 있는 거죠. 결국 안되겠다 싶어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는데요. 당장 집을 비우면 예단비와 예물 금액은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집을 비우지 않고 현관문 비본도 바꿔버린 거예요. 저희 변호사는 민사로 명도 소송과 또 형사, 퇴거부름죄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본인도 이런 사건은 처음 다뤄본다고 합니다. 변호사 인생 처음 맡아보는 경우라고 해요. 듣도 보도 못했대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이게요. 아무리 저희 엄마 명의라 해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엄마 명의, 아니 우리 동생 명의라 해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집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답니다. 법적 분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어? 아니 우리 집인데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뭘 해야 이 사람들이 빨리 집을 비우게 하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부끄럽지만 한 번 더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간에 평안하시길 바라며 글 마칠게요. 댓글 1번 뭐 제가 도움이 되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파혼한 거 이건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미친 것들이네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되겠으니? 예 그거야 이미 저희도 가슴 쓸어내리며 자축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결혼했으면. 그리고 비번 바꾼 거 알고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하튼 응원의 말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번 와 이게 뭐야? 지금 이 미친 상황 보니까 결혼 전에 깨진 거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조상님의 응공이야. 동생이 사람을 잘 봤어요. 덜덜덜덜. 그냥 법대로 가자고 해요. 네 됐으니? 네 맞습니다. 동생이 맨날 저한테 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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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했는데 아휴 누나라고 하는 게 그냥 아휴 야 니가 남자인데 좀 참아 이러고 자빠졌으니 여하튼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고 고민이에요. 3번 보니까 저 여자는 사람이 그리고 남편이 가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부모를 떠나 혼자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아니지. 엄마랑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다른 경우인가? 여하튼. 야 내 진짜 살다 살다 이런 미친 거지 같은 꼴은 처음 보네. 덜덜덜덜. 네 됐으니? 그래요. 이거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둘 다 그래요. 일단 그 아가씨는 동생 연락을 아예 안 받는 중이고요. 엄마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저희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아니 3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사먹을 달라니 이게 뭔 거지 같은 경우래요. 4번. 이거 아무래도 악질들한테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조언 따위 아무 소용 없는 것 같고 뭐 어쨌든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니까 그냥 법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거는 법의 조정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비싼 수업료 치른다 생각하고 변호사한테 제대로 맡겨보세요. 이왕이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덜덜 쓰니? 저희 변호사가 제 친구 삼촌의 지인분인데요. 수입료 500에 이 사건 해결을 부탁했어요. 비록 이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스펙은 진짜 화려하거든요. 2번. 아 그렇군요. 근데요. 아무리 스펙이 화려해도 이런 사건을 처음 다룬다는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요. 변호사들도 사람이고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가 아니면 되게 서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 이혼 전문 변호사들한테는 제법 빈번한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유리할 거다 이런 조언을 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봅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소송들과 또 판례에 빠삭하고 또 관련법을 잘 활용할 줄 알거든요. 여하튼 부디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되겠으니? 아니 그런 면도 분명 있겠군요. 몰랐습니다. 좋은 감사드려요. 한번 고려해 볼게요. 5번. 김현장 이랄지. 우린 젠장이다 라고 해주지 그랬어요. 6번. 장담하는데 김현장에서 이런 소송을 맡아줄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뭐 유치권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그냥 법대로 하고 신경 꺼버려요. 저거 얼마 못 버티립니다. 지집도 아니고. 되겠으니? 사실 그래요. 유치권이라는 문자를 보면서 정말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무식하면서 동시에 너무 용감하잖아. 무식한데 용감하면 다 먹잖아요. 7번. 아니 그 집 명의가 동생이면 그냥 못 따고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잖아요. 되겠으니? 동생이 아니고 저희 엄마 명의 아파트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냥 따고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죠. 아니 집주인이 집에 못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돼요? 8번. 일단 파혼한 거. 이것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못 따고 들어가면 정말로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인간들 진짜 웃기네. 재판까지 가봤자 정신적 위자료 같은 건 인정해 주지도 않을 텐데. 다만 물리적으로 이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아깝지만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겠으니? 저희 변호사분 말이 혼수비용이랑 위자료 같은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대요. 유책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걸 정 받고 싶으면 또 자신 있으면 니들이 한번 소송 걸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소송 못 걸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계속 버티며 진상 피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미치게 한다니까요. 9번. 자가 아니고 전세라고 했으니까 그냥 집주인 만나가지고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진행하는 건 어떨지 싶어요. 뭐 복비든 뭐든 약간 돈이 들어가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하고 빠르지 않을까요? 되겠으니? 그것도 그 집이 비었을 때 즉 아무도 없을 때 가능한 게 아닐까요? 이런 그 집 같은 상황에서 주인분이 관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결하고 보내라 하겠죠. 일단 저희들 선에서 상황 정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10번. 그냥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해버리세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열쇠업체 같이 부르면 됩니다. 유치권이요? 이건 그냥 개그지 같은 헛소리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이거는 좀 치사한 편법인데. 그 여자 직장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큰소리 한번 질러버리세요.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면 이거 은근히 잘 통합니다. 까이 까이 까이. 안 돼요. 그러면 명예훼손이랑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니까요. 2번. 그러니까 내용이 그만큼 황당하잖아.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본 거예요. 막 나가면 막 나가는 거지 같이 뭐. 대제슨이 그 여자가 기간제 강사로 있는 학교에 가서 개척 주는 방법 저도 이걸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또 한 달이 건너면 그 학교 전임 강사도 연결돼서 마음만 먹으면 안 좋은 소문도 퍼뜨릴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상대가 짐승처럼 나온다고 똑같은 짐승은 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뭐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조언을 하셨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명예훼손은 저희 엄마라 주거침입이 맞아요. 경찰 대동에 문 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우리가 그 문키를 바꿀 수는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러니까 문키를 바꿀 수는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다르답니다. 아마 주거침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야 법 진짜 이상하네. 11반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운 거야. 대대쓰니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어요. 그냥 상진상입니다. 그 아줌마야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여자도 정상은 아닌 게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그 집에 살고 싶은 걸까요? 한의종 출신이라고 평소 엄청난 부신 부린다고 하던데 그 타 어디로 간 거야? 12번 이거 뭐야? 혹시 모녀 협박단? 모녀 꽃병 같은 건가? 아마 저 여자 과거 뒤져보면 이런 식으로 뜯어먹은 전력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초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깔렸네. 깔깔깔깔깔 내대쓰니. 안 그래도 그런 냄새가 오지게 나요. 겉으로 드러난 물증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증만큼은 딱 꽃뱀이에요. 12번. 장난하나 김현장이 무슨 동네 슬픈 줄 알아? 아니 근데 저거 진짜 못 쫓아내는 겁니까? 혹시 그 여자 돈도 조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대쓰니. 아니에요. 그냥 무단 점거죠. 형법 퇴급부릉죄로 고속장 날린다고 해요. 우리 변호사가. 그리고 여자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래가지고 해결이 된 건지 모르겠네. 뒷얘기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야. 이게 진짜라면 정말 미꾸라지한테 알을 물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 결혼해서 살다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 해도 바람 같은 거 피는 거 아닌 이상 바람을 펴도 끼켜봐야 2천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유책이면 그것도 얼마 안 될 텐데 파혼으로 남자 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요. 3억이라니. 이슨이와 동생은 하도 질려가지고 돈 몇백 정도면 그냥 양보하겠다 이런 마음 같은데 이야. 거의 뭐 백배를 불러버리네요. 진짜 미치겠다. 아니 근데 저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집주인, 땅 주인,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누군가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그런 걸 제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